한 모서부터 한 모서부터 쓰게 된 rest 무대에서 하니까 또 바로 연결해요 약간 미끄러운데서 또 잘합니다 일단 준비 한 번 이거 다 후나서 가면 한 번에 가면? 나까지 너하고 나까지 풀려 다 적겠다 너도. 네 앞에 VCR 제작. 물 그대로 들어야 되니까. 일단 눕지 말고. 안 눕지. 지금은 안 눕지. 미야석인데. 3초 자! 너무 행복해. 아까 저 동영상. 이쪽이 있는 게 더 예뻐. 왜 이렇게 많이 술 중이다. 이게 지금 앞 부분을 원래는 보는 장면이 있는데. 민사님 이게 무슨 날 것 같아요? 네네 맞아요. 지금 네 감사합니다. 네. 아 근데 잘 못했어. 응 아 여기서 몸을 털어 아 근데 그러면 미끄러질 거 같았어 나 고개를 너무 많이 쳤어 고개 치고 또 고개 쳐 3년 탁 아 머리 차려 머리 차려요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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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1 투 아이씨 와 감정 멋있는데 쪼쪼쪼하지 않니 아니 근데 몸을 가눌 수가 없네. 땅에서 하다 물에서의 적응이 안 돼. 우리가 교차하는 것도 빡 해야 되는데 그래. 알지? 나 이 느낌 진짜 싫어. 내가 이거 비울 때 신발. 학생 때 비울 때 이거 신발 이래서 쭉쭉쭉쭉쭉. 아 이제 알았어. 네. 일어나면 다 했거든요. 가면서 이렇게 됐는데. 우리 이렇게 짚고 있다가 이렇게 뿌리지는 거 아니야? 5, 6, 7, 8, 1, 2, 3, 4. 근데 거기가 좀 계속 밀려가지고. 아 진짜로? 이제는 한 번 더 걸리는 눈을 떠. 여긴 나의 작업실 내 후디언. 이번 땅에서 출렐가 제일 예쁜 거 같고요. 앞으로 이제 일반 무대에서 운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. 아 진짜? 블랙스완 블랙스완 무대를 마셨는데 댄서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무용수분들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블랙스완으로 이렇게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니까 정말 땅에서 할 때가 세상 좋았구나 아 나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시고 또 오늘 출연 돼서 많이 고생해주셨습니다 히의 배경 보니까 진짜 너무 영화에 나올 것처럼 너무 이쁘더라고요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